어색한 잉글리스 쥬디스입니다. NIV 영어성경통독 영어성경으로 하나님의 음성듣기 사도행전 chapter 2 day 7 act chapter 2 verses 23 through 25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영어 문장 읽기 끊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때 눈으로 오기로 따라와 보세요. This man was handed over to you by God's deliverer praying and full knowledge and you, with the help of wicked man, put him to death by nailing him to the cross. But God raised him from the dead, praying him from the agony of death because it was impossible for death to keep its hold on him. David said about him, I saw the Lord always before me because he is at my right hand, I will not be shaken. 의미를 봐야죠. 의미하는 첫 단추는 어휘함기입니다. 문장에 적용해야 하니까 잠깐 영상 멈추고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요거 확인하고 그리고 이어서 설명 들어보세요. 직독직해 끊어입기 직독직해 해보겠습니다. 23, 23절 This man was handed over to you. 여기 보면 this man은 계속 베드로가 이어서 얘기를 해나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나서 words, handed가 왔죠. be, plus, pp가 오면 요거는 수동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원래 hand over 누구누구를 넘겨주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넘김을 받다라는 뜻이 되겠죠. 너희에게 넘겨지게 되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너희에게 넘겨주게 되었다. 동그라미를 맨날 너무 많이 치고 색칠을 너무 많이 해서 깔끔함이 사라지는데 잠깐 치우고요. 자, 이 사람은 너희에게 넘겨졌다. 이 소리예요. This man was handed over to you. 이 사람은 너희에게 넘겨졌다. By God's deliverer plan. 뭐에 의해서 넘겨졌느냐면요. 하나님의 고의적인 계획과 예지에 의해서 예지는요. 미리 아는 거예요. 이미 앞에 아는 거.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고의적인 계획. 하나님이 내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 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By God's deliverer plan. and for nourish이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일부러 하나님이 일부러 계획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 대로 너희에게 넘겨졌다. 그리고 이어서 부가적인 설명이에요. and you 그리고 너희는 너희는 해놓고 컴반 찍었어요. with half of wicked men 이 사이에다가 설명을 좀 넣어주고 싶은 거예요. 가지고란 뜻이거든요. 사악한 사람들의 도움을 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죠? 사악한 사람들의 도움을 가지고 이런 표현이 지금 제가 지금 영상을 요즘 찍고 있는데 특히나 많이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에도 좀 많이 나오는데 사도행전에도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with half of wicked men 그러면요. 여기에 지금 with를 뭐라고 하냐면 전치사라고 하거든요. 전치사 뒤에 뭐가 오냐면 명사가 와야지 돼요. 근데 요거를 가지고요. 마치 부사처럼 전체 문장을 수식하는 것처럼 아니면 형용사처럼 어떤 단어를 수식하는 것처럼 이렇게 바꿔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영어의 특징이거든요. 전치사와 명사가 합쳐져서 이런 거는 괜찮고요. 그냥 직역을 해봐도 알아요. with the half of wicked men 사악한 사람들의 도움을 가지고 아 악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악한 사람들 도움을 받아서 너는 put him to death him put to death 이렇게 오면요. 그 사람을 죽음에 놓아두다. 즉 죽게 하다. 그 사람을 죽였다. 너희가 악한 사람의 도움으로 그를 죽였다. by nailing him 뭐 함으로써 by가 지금 계속 나오죠. 뭐뭐로써 뭐뭐로써 nailing him 그를 못 박음으로써 to the cross 십자가에 못 박아서 결국은 이것이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써 바로 그를 죽음에 넘겨줬다. 이런 뜻이 되죠. 이상하게 영어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요거를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충분히 직독직해가 가능하고요. 느낌으로 이게 무슨 뜻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직독직해 해볼게요. this man was handed over to you 이 사람은 너희에게 넘겨줬다. by God's deliverable plan and for knowledge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아시는 대로 너희에게 넘겨줬다. and you 그리고 너희는 with the help of wicked man 악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put him to death 그를 죽게 했다. by nailing him to the cross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했다. 24 but God raised him 요 표현 되게 자주 나와요. 요한복음에서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으키셨습니다.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raise 라고 하는 게 누군가를 일으키다 되살리다는 뜻이 있어요. 그를 당연히 앞에서 나와있던 the man이라는 표현이었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되살리셨습니다. from the dead the dead 하면 더 플러스 형용사 해서요. 요거는요. 뭐뭐들 이렇게 바뀌어요. 더 dead 라고 했죠. 죽은이라고 하는 거 앞에 더가 붙이면요. 죽은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죽은 사람들 중에서 죽은 사람들로부터 그를 되살리셨다. 죽은 사람들 중에서 그를 되살리셨습니다. 콤마 찍고 ing 왔죠. 주어만 찾으면 돼요. 주어는 똑같이 god 하나님이 free 다음에 요거 하나 알아주세요. free 하고 a가 오고요. from이 오고 b가 오잖아요. 그러면 a를 b로부터 자유롭게 하다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free 다음에 from이 따라왔는지를 봐주셔야 돼요. 오 from 있어. 그러면 앞에가 a가 되고 d가 b가 되겠네. 자유롭게 해줬어요. 하나님이 그를 바로 그 남자를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어떤 고통이냐면 of dance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주셨습니다. because it was impossible 요거 이제 정말 중요한 표현 요 표현은요 진짜 중요한 표현이니까 오늘 딱 듣고 그리고 잘 이해한 다음에 나중에 또 이런 표현이 나온다면 바로 요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물론 한 번에 안되니까 제가 나올 때마다 또 설명드릴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it is 또는 was 그리고요 impossibly 와요. 그런 다음에요. 뭐가 오냐면 투 부정사가 와요. 요거 문법적인 요소로 뭐라고 부르느냐면요. it을요 가 주어라고 부르고요. 투 부정사를요 진 주어라고 불러요. 이게 진짜 주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it을 앞에다가 툭 던져놓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어가 무거워지는 걸 싫어해요. 영어는요. 투 부정사는 되게 길어질 거거든요. 뒤에 문장이 그러니까 이걸 대비해서 아예 앞에다가 it이라고 하는 그냥 가짜 주어를 던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뒤에 진짜 주어를 써줘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a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a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 사이예요. a가 어떤 일을 행하는데 이 행하는 사람의 주체를 따로 써줘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요. 여기에다가 for b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럼요. b가 a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돼요. 똑같은 표현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아 for this 그리고 to keep 그러면 얘가 a가 되고 얘가 b가 되겠네. 이번에 a, b가 좀 바뀌었죠. b가 a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뜻이 돼요. 이대로 적용을 해서 해석해 볼게요. 죽음이 붙잡고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뜻이 돼요. 뒤에 끝까지 보면요. to keep it's a hold on him 글을 붙잡고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죽음이 글을 붙잡고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요게요. keep hold on 그런 뭐뭇을 붙잡다거든요. 그런데 요 사이에 누가 붙잡다 라고 하는 애가 들어갈 수 있어요. 요게 바로 it's죠. 그래서 얘가 누구냐면 that's거든요. 앞에 나와있는 이 that's를 다시 받아준 거예요. 죽음이 글을 붙잡고 있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썼는데 요 때 앞에도요. for that's를 써줘야지만 돼요. 그리고 그 뒤에 keep hold on 때문에 얘는 it's가 온 거예요. 사실 뒤에 부분은요. 많이 요 it's 때문에 많이 혼동할 필요 없고요. it's death 죽음을 가리키는 거다 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for that's to keep it's a hold on 죽음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죽음이 예수님을 붙잡고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음이 고통에서 풀어주셨다. 이런 뜻이 되죠. 영어 자체에 특이한 표현들이 있어요. 그거를 계속해서 눈여겨봐줘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직독직해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연습해 주시면 돼요. 이제 연습해 보겠습니다. 오늘 연습할 적에는 굉장히 어려운 표현들이 좀 나왔어요. 어려운 표현이 from 이라고 하는 표현 나왔고요. 그리고요 it was impossible 한 다음에 for 나오고 to 나왔다. 그러면서요 to keep it's keep it's hold on 글을 on him 글을 붙잡고 있다. 이런 뜻이 라고 하는 거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해 놓고 직독직해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freeing him from the agony of death 그가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because it was impossible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for death to keep it's hold on him 죽음이 그를 붙잡고 있는 것은 죽음이 그를 붙잡고 있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5 they be said about him about 뭐뭇에 대해서 따옴표 안으로 들어가 버렸네요. 따옴표 바깥에 그 사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예수님이잖아요. 신약시대에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되게 신기한 게 다윗이 그 사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거죠. I saw the Lord 내가 주님을 보았다. Always before me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before me 그럼 내 앞에거든요. 내 앞에 계신 주님을 항상 보았다. Because he's at my right hand 그분이 내 오른쪽 손에 계시기 때문에 이거 무슨 뜻일까요? 그분이 내 오른쪽 손에 계시다. 오른쪽 에 라고 하시면 돼요. 내 오른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 주님이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에 I will not be shaken be shaken 하면 B 플러스 PP가 되죠. 이거 수동이에요. 원래 쉐이크가 흔들다거든요. 흔들다. 근데 be shaken 그러면 흔들리다.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will 흔들리지 흔들리지 않는데요. 그것을 누가 얘기했냐면요. 바로 다윗이 얘기했고요. 다윗이 말하는 the lord 주님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직독 직해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I saw the lord always before me. 나는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본다. Because he is at my right hand. 주님이 내 오른편에 계시기 때문에 I will not be shaken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 읽을 때는요. 의미를 그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서 읽어야지만 됩니다. 직독 직해 했었던 내용이 머릿속에 떠오르는지 한번 보시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소리 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나요? 저는요. 이 표현이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죽은 사람들을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셨고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요. 죽음이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24절을 읽으면서요. 예수 예수님 부활과 함께 나도 부활했다. 그렇다면 죽음의 고통 이 땅에서의 고통이 나를 사로잡을 수는 없다. 이 마음이 들으면서요. 요즘 계속 마음가운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저만 그런 건 아닐 거라는 이런 마음으로 잠깐 얘기를 하면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막 좋다가 또 갑자기 막 꺾여서 좀 안 좋은 일도 생기고 감정도 좀 어렵고 이렇게 되잖아요. 계속 이게 굴곡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아 그런 문제들 날 사로잡을 수 없어. 이 death agony of death 라고 하는 이 표현 죽음 안 해요.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것들이 떠올랐어요. 미움 불평 불만 어려운 문제들 날 자꾸만 사로잡으려고 하는 유혹들 이 모든 것들이 고통스럽게 느껴지는데 그 고통으로부터 날 자유하게 하실 거고요. 그리고 그 고통이 날 사로잡을 수 없게끔 해주실 것이다. 그게 바로 나의 부활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영어성경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